저 아이 가졌어요. 반갑진 않으신 거죠? 너 장사 잘 된다는데 왜 내가 왔을 때 이러냔 말이야. 형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. 앞으로 오지 마. 뭐야? 내가 지선 씨 시아버님 먼저 인사드릴까요? 지선 씨가 우리 큰아버지 어머니 먼저 뵈래요. 강 실장의 애 가졌대야. 에? 소문냐? 강 실장 됐다고 해 아직. 임신했다는데 어쩔 거야. 뭐, 뭐를 해요? 어린 애 가졌대. 우리 집안 최대 사건이다. 놓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이.